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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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요 얼굴이 울만한데 다리가 볼만해요 점점 수은언니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언니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노우지 사랑해! 이렇게 간다고요? 그치만 저는 은하언니가 더 빨리 갔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기분은 속상해요 저는 거의 자기 시작할 때쯤에 언니가 나갈 거랑요 우리 무지 역시 우리 무지는 비열 우리 무지는 정말 최고 나도 언니 안녕 나도 비밀은 저희 멤버들은 평소에 애정표현을 평소에 이렇게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아쉽잖아요? 한 번 재색임질을 하는 거죠 맞아요 뭐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하죠? 수제자입니다 저희 멤버들 모두 연아언니의 수제자예요 너무 뿌듯해요 멤버들 너무 잘하고 있어 맵노 자릿 누가 제일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네 저 어제 엄지가 밤에 일기를 쓰고 있는데 네 그때 되게 예뻐 보였어요 일기 쓰는 모습이? 정말로 일기 쓰는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어요 내가 다 예뻐요 왜 굳이 한 명을 찍는 거예요? 너무 은하모이 아니요 아니요 멤버들 모두 다 예뻐요 근데 진짜 모두 다 예쁜데 속상한 게 엄지인데 저희도 똑같이 귀여워하고 저도 똑같은 막낸데 근데 너무 그 표현을 하니까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일렬로 어느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서있었고 그 다음에 엄지 은하였어요 근데 은하가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딱 뒤를 보다가 엄지 귀여워 엄지를 이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전 뒤에서 아니요 아니요 이러고 있었는데 또 저는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혼자 눈치를 보더니 언니도 귀여워 은하 말을 없는 사람이 아주 각별하죠 난 누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남자라면 사귀자고 말했을 것 같다 아 말했을 것 같다 아 신비가 춤출 때 땡 땡 땡 나는 엄지가 큰 행 있을 때 나는 엄지가 큰 행 있을 때 땡 나는 엄지가 애교 부릴 때 남자랑 사귀고 싶다 땡 엄지가 귀여운 행동을 할 때 엄지가 귀여운 행동을 할 때 달성 이런 다 멠칫 나의 아 나의 진화 엄지가 너무 귀여워 이거 은하가 엄지 진짜 귀여워요 은하가 엄지가 귀여워요 중간에 바꾸던데 엄지가 그냥 있을 때라고 영비들은 엄지가 엄청 놀랬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엄지 그냥 가난히 쩔쩔다 볼게요 안녕~~ 인자에요 놀랬죠 엄지가 옆에 이어가야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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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엄지야 우리 예쁜 엄지 공주가 스테이크부터 칠게요 네 야 진짜 하나 둘 셋 엄지가 절 귀여워하는거죠? 그런 그림을 연출하시면 되요 지금 지가 지금 누르고요 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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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귀여워하는거지 사랑해 얼만큼? 많이 우리 선택이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웃었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사랑 보도를 하시라고 으흐흐 네 음 귀여워 야 정훈아! 만들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귀여워 가위바위보 아 귀여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랩지 하자 랩지 MC 랩지 나는 MC 갤럭시 MC 갤럭시 라임이 죽여주지 라임이 죽여주지 우리 엄지 Z Z 은하 언니 언니의 눈안엔 은하가 있지 갤럭시 그건 마치 내 심장에 내 심장에 파이어 마음도 은하수처럼 넓어서 내 어우 어떡해 헤이 헤이 뛰쳐라 헤이 헤이 뛰쳐라 뛰쳐라 아 아 아 스트로베리 아 스트로베리 아 아 아 아 스트로베리 앤 베네나 베네나 스트로베리 앤 베네나 아름다 이 애매한 노래 잘 맞추는 무지도 참 대단하죠? 대단해 무지는 최고야 Gedanken 몇Please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